삼겹살, 아파트값 향후에 정말 좋은 기업들을 다시 지금의 주가로 나눠보아서 거기서 이제 살 종목과 그렇지 않을 종목을 골라라 그 다음에는 이제 샌드타이거 샤크처럼 꽉 무는 거다 갑자기 오늘 녹화 끝나고 삼겹살 한 잔 삼겹살 한 잔? 제가 주말에 삼겹살을 정말 많이 먹어서 오늘 이야기가 아주 쏙쏙 맞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가치투자의 정말 정석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사실 테마주라는 단어 자체가 가치투자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보면은 정말 묻지마 투자처럼 최근에 제 친구가 어떤 한 S 회사의 주식을 사서 지금 뭐 농담삼아 한강을 가냐 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투자금이 다행히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거의 절반 수준이 사라졌대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테마주 투자의 이제 안 좋은 결과인 거잖아요 근데 한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를 박민수 작가님이 이 책을 내셨다니 저는 사실 뭐지?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일단 우리가 저는 이제 가치투자의 기본 원칙 아까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저평가 요소는 최대한 살려보자 라는 기본 컨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학습효과 그러니까 학습효과라는 게 유식한 말로 스터딩 이펙트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경험치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계속 종을 울려주면서 밥을 먹이면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는 침을 흘리는 그런 어떤 학습효과 경험치를 더해보자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보니까 기업은 좋을 것이고 학습효과 반복치가 누적되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면 그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일단 관심을 불러 모아야 돼요 관심을 불러 모으면 거래량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일어나고 거래량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건 결국 뉴스 일면에 나와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그린 뉴딜 정부에서 막 발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린 뉴딜이 뭐야 태양광이 뭐야 풍력이 뭐야 그동안 사실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이 모으고 대통령이 한 번씩 언급을 할 때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출렁출렁 관심을 모으잖아요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면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계절주예요 계절은 1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제일 숨쉬기 어려운 황사 미세먼지 그게 항상 3월이면 찾아온단 말이죠 3월에 미세먼지에 관련 주들 안과 질환, 마스크,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 모으고 관심이 거래량을 일으키고 그때가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정점이더라 라는 경험을 매년 우리가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경험치가 되고 통계적 접근이 되고 과학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봄이 되면 아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가 됐네 그러면 우리가 공기청정기 관련 주들의 주가를 한번 볼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 책의 타이틀에 써있지만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봄이 지났어요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1년을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주가는 저점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서 내년에 고점에 팔면 그게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려면 기업이 좋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사실 테마주가 계절 테마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정말 별의별 계절 테마가 다 있었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뭐 무슨 초복, 중복, 말복 하면은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고 겨울 되면은 등골 브레이커로 유명한 룰스페이스 기업도 계속 오르고 그랬는데 그게 또 어느 해부터는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계절 테마가 많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래서 일단 그 이유는 기업이 좀 부실해져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업을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닭고기주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 사서 왜냐하면 철새가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조류도감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소비가 좀 덜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사서 그게 때가 무관심 구간이니까 뜨거운 관심은 봄날 그럴 때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업 가치만 좋다면 이런 전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테마 가치투자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위험 회피 그래서 망할 기업 망할 기업을 아까 말했던 단기 순손실이 심한 기업들 그다음에 재무비율이 악화된 기업들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증자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10주면 100만 원이 시가총액이잖아요 근데 주식수가 2배 늘었어요 그럼 20주잖아요 그럼 주가는 동일한 시가총액 100만 원을 맞추려면 1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5만 원에서 또 10만 원 가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주식수를 유상증자라는 게 증자라는 게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이니까 뭔가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이 상자가 뭐 갚을 상이니까 돈을 받고 대신 보상으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니 주가가 낮아지고 5만 원이 언제 10만 원대 근데 유상증자를 또 해 그러면 이게 5만 원이 2만 5천 원이 되고 그러면 부실기업들은 운영자금이 없으니 계속 투자자한테 주식을 이렇게 팔아서 유상증자라는 걸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적자기업 그런 주식수 늘어나는 걸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테마주 안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테마주는 이슈와 함께 그냥 우르르 오르는 종목들을 많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중에서 그냥 다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기업에 제대로 된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경험치가 누적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할 기업 이런 애들 피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너무 버블이야 아까 S 기업 같은 경우도 PER이 한때 4천 배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투자하고 4천 년을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4천 년까지 조금 사시면 투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버블 PER이 너무 높거나 이런 기업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테마주 투자는 제가 약간 또 이름을 각색해 보자면 가치적 테마주 투자네요 가치가 있는 테마주로 투자해라 가치가 없는 기업이 아니라 뭐 학습역과 같이 투자? 학습역과 제 네이밍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마음에 들어요 삼겹살 먹어요 어쨌든 그러면 테마주 하면은 사실 우리가 수익률이 단기간에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기간을 들어보면은 저렴할 때 1년 정도 전에 많이 좀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기간을 두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테마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작가님께서 테마주 투자할 때의 적정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하세요? 저는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익률이 아니라 시점이 중요한 거죠 시점? 그러니까 뜨거운 관심을 받을 때까지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이게 그게 있잖아요 뭐 30% 정도만 오를지 아닐지 아니면 300%가 갈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세운 어떤 목표 수익률이 도달을 했을 때 뭐 파는 것도 하나의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보통 몇 퍼센트 잡으세요? 저는 뭐 20, 30% 정도면 종목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보러 대박난 종목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대박보다는 저는 꾸준한 수익 10%, 20% 계속 수익 우리가 유식한 말로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 유식한 말로 스노우볼 효과라고 스노우볼 그래서 제가 말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 스노우볼 효과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따박따박 안전하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따박따박 수익이 나면 좋은 게 뭐냐면 자신감이 아주 생기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 난 게 이렇게 들어맞는구나 그런 경험치가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의 좀 가치 투자가 나는 이렇게 투자하면 굉장한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원칙대로 해서 이렇게 혹여 손실이더라도 추가 매수로 매수당가 낮춰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물건으로 지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마주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도 봐야 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이끌만한 이슈에 대해서도 봐야 하고 하지만 이게 주식은 또 심리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 심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파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센티멘트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심리 싸움은 어떻게 해야지 이기니까 운칠심기? 진짜 맞나? 어떻게 해야지 운삼심칠? 그냥 그런 기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렵네 그래서 일단 심리 싸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팔고 나면 오르고 그러니까요 항상 내가 팔고 나면 고점이고 그리고 신세한탄하죠 나는 나하고 주식 투자는 안 맞아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나면 새가슴이 강심장 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PER 5배 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투자라는 게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약간 시몬스 광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갑자기 회사를 관뒀대 흔들리죠 흔들리죠 얘가 내가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회사를 관뒀대 그러면 이게 믿음이 이제 금이 가고 얘가 갚을 수 있을까? 안절부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3천만 원으로 짜장면을 사먹었으면 얼마야 그런데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나면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거고 얘는 잘 갈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 때 더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거고 제 책에서는 이제 심리를 어떻게 좀 조정해야 될 거냐 그런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일확천금 다들 내가 살 때 이런 생각하죠 나는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근에 보면 공모주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게 일확천금과 로또스러운 그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따상 간다 이걸 생각해서 투자를 잡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고 그게 괜찮은 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렇죠 따상 이 새로운 용어인데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사전 찾아서 따상이 뭔지 몰라가지고 사전적에는 없을걸요 그게? 그렇죠 따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모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공모라는 절차는 거래소 규정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심사를 통과를 하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주식수를 최대한 이렇게 분산이라고 하는데 뿌려놔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 상장하면서 처음 이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줄여서 IPO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모 잠깐 공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공모하고 사모로 나뉘어요 그래서 공모는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거고 사모는 50인 미만 그래서 소수 부자 애들에게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해서 공모주 청약을 하는 거고 이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이 가격 결정을 하는데 이게 좀 높아요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보통 아파트 시장이 활황을 하면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분양가를 올려도 살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공모주 시장도 이게 공모주 가격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밴드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걸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데 기관 우리 일반 공모하기 전에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미리 거쳐요 그걸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데 밴드를 정해줘요 우리 최근에 빅히티도 10만 원대에서 13만 5천 원까지 밴드를 해줬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13만 5천 원 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자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 공모 가격 자체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이 공모 가격 어떻게 선정하느냐 비교 기업들을 이렇게 정해요 비교 기업도 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약간 미래 사업까지 감안을 해서 비교 기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클 거야라는 엄청난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모 가격에 좀 반영이 되면서 공모주 첫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조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제가 또 공모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약간 30% 빠졌는데 심리 조급증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겠네요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스노우볼 효과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커야 그만큼 대박이 나는 거지 리스크가 적은데 대박이 날 수가 없죠 우리 채권 투자 자체가 안전하니까 수익률이 되게 낮잖아요 은행 예금 예적금이 10% 20% 지금 안 되잖아요 왜냐 예금자 보호를 해서 5천만 원까지 안정성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높은 수익을 쫓다 보면 금방 이렇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증 내에서 하지 말고 스노우볼 효과 10% 10% 1년에 4번만 나도 1년에 50% 수익이거든요 그렇게 한 10년만 하면 엄청난 돈을 거둘 수 있어요 아마 이 키움증권을 사실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보면 매매도 자주 안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쭉 이야기하셨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할지는 정했는데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는데 몇 종목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10종목으로 트레이딩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책에 보니까 3종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저는 사실 저희 이제 회사의 강병원 교수님도 3종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왜 3종목인 거예요? 일단은 제가 3을 좋아해요 그냥 3을 좋아해요 3, 3, 7, 박수 3, 3, 3번 이런 거 아니죠? 우리가 한 그 법원에도 삼심재잖아요 삼겹살 네 삼겹살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종목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요 집중이 안 된다 주식 투자라는 게 머리가 복잡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칸트가 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칸트가 좀 단순한 편이잖아요 칸트가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그 다리를 건너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약간의 어떤 자기가 세운 그 틀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 자기가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방지하게 되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왕은 자기 자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내 자식인지를 모른다고 그런 우아도 있는데 이 종목이 한 5개를 넘어가면 사실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게 과연 이 기업이 제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3종목 정도를 보유를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좀 우리가 한 자식을 내가 만약에 갖고 있으면 한 3명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 5명 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저는 분할 매수 전략이잖아요 분할 매수 종목이 너무 많으면 돈이 없어요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리 정한 어떤 손실률의 추가 매수를 하려면 그래서 한 30%에서 50%는 공격적으로 하고 나머지 50%에서 70%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종목이 너무 많으면 들어갈 돈도 많고 그다음에 너무 흩뿌러져 있으면 머리만 복잡하고 칸트가 돼야 되는데 복잡함은 실패로 개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3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가져가야 돼요? 보통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져간다면 어떤 거는 대형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거는 약간 테마성 있는 그런 이슈 종목 가지고 있고 약간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면 안 되니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 검색에서 매력적인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 아니면 호재가 있는 기업들 발굴을 해서 그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게 대기업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그거는 계속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매력적인 종목이 주가가 올라서 매력도가 떨어지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출퇴근할 때 실적 개선주들을 많이 봐라 그리고 초보 투자자일수록 저는 배당주 추천을 되게 많이 드려요 배당주요? 배당을 주는 기업은 그만큼 또 실적이 계속 좋다라고요? 그런데 배당주도 보면요 증권사나 금융주 뭐 이런 거 중에서 배당 엄청 높은 기업도 있고 보면은 실적은 사실 별로 안 좋은데 배당률만 높은 기업이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배당 주는 기업들은 안 망해요 첫 번째로 지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당률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데 그게 몇 퍼센트? 예를 들면 그게 저 같은 경우는 한 8% 이상인 종목들을 사요 그래서 8% 이상인 종목들을 사서 한 6% 정도에 팔면 3, 40%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사고 손해를 봐요 그러면 시가 배당률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배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8%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냥 8% 이자 받는다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8% 이자 받는 종목이 주가가 빠졌더라도 난 8%는 받잖아요 전제는 실적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종목 분석하고 실적도 어느 정도 좋아질 그런 기업이면서 배당률도 높은데 뭐 사고 그러면 안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적자가 나니까 유상증자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니 유상증자를 할 이유도 없고 상장 폐지는 더더욱 어렵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많은 리스크를 제거해놓은 상태에서 투자기법도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높은 시가 배당률에 사서 이 시가 배당률이 낮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면 매력도가 떨어지면 그때 팔겠다 그리고 다른 또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박민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 사실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혼자 그냥 시간을 드려도 너무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쉽지만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또 이렇게 힘 써서 섭외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오늘 꼭 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린이 혹은 이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음가짐이라든지 주식 투자 제가 책을 쓰면서 혹은 많이 투자자분들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일단 절박해라라는 말을 좀 약간 조급증이 조급증은 없어야 되지만 절박하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40대 초반에 눈을 감고 나는 절벽에서 나무 하나 붙잡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절박함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 아 뭔가 이렇게 방관하고 놔버리고 이런 거 어떻게든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아 내일 생각해 내일 생각하면 내일은 또 바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테크나 주식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비장함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은 전쟁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칼이 없는 전쟁터에 내가 나가는데 그냥 대책 없이 맞아 죽지 뭐 이러고 대충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맨 슈트 종목 분석법도 해서 자신의 가드를 최대한 해놓고 그다음에 절박하게 나가서 싸워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손해를 보면 이 나무를 놓고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충격요법인데 종목을 쉽게 고르지 못해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그런 노력들 하에서 절박하게 하다 보면 그게 이어지면 조급증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불안감도 적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더니 공부하라 공부 이게 정말 교과서적일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으실 거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기적금 들어라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차라리 정말 예금 적금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주식투자 정말 키움증권 쪽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주식투자 많이 하길 바라지만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가계의 용자에는 저축은 키움저축은행 가서 하시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앞광고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 여러 좋은 이야기 나눠왔는데 다음에 어떻게 또 요청드리면 오실 거죠? 나오실 거죠? 네 삐삐 쳐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알겠습니다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비유 중에서 가장 올드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면 삼겹살을 좋아하는 박민수 작가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